뉴스 파이팅 배수입니다. 4부는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이드. 오늘은 김경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늘 나오시던 서정욱 변호사님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네. 각 방송사에서요. 서변호사님이 뭔가 일이 있으면 저를 꼭 대타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cbs도 서정욱 변호사님 대타로 한 두 번 나갔고 드디어 ytn도 지금 한 번 나오고. 드디어 나오셨군요. 네. 그렇네요. 스타일이 많이 다르신데. 그래요. 우리 김경진 의원은 서정욱 변호사하고 포지션도 좀 다르시고. 좀 다르신대. 그렇지만 또 방송이라는 건요. 한 번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찬과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대통령과의 만찬을 한 번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해봤죠. 제가 한 번도 여당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겠어요. 그러셨군요. 오찬도 못 해봤어요. 대통령과는 만난 적이 없으시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만찬을 했다는 날짜가. 토요일 날 오후 4시쯤에 윤상현 의원의 통화를 하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들어갔다.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건데 토요일 오후 4시에 대통령께서 일정이 없는 것도 조금 희한하고. 그래요? 이렇게 대통령하고 번개 만찬이 성사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보면 좀 화통하고 소통을 잘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대통령이 최고위원 중진 만날 수 있죠. 자유롭게. 꼭 격식을 갖춰서 포멀하게 이렇게만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맥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맥락이요?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한동훈 대표가 내놨다는 이유로 약간 빈정상해서 지도부 만찬도 추석 뒤로 미루고 당 연찬에도 안 오고. 그 뒤에 이렇게 일부 최고위원만 딱 셀렉션을 해서 이렇게 만나고 그분들이 이제 비한계 친윤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건데 거기다 더 특이한 거는 이 만남이 있은 직후에 바로 그냥 언론의 기사화가 돼버렸잖아요. 특정 언론을 통해서. 윤상현 의원이 발설했다고 서정법 변호사가. 그런 설이 유력한데. 서정법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런 설이 유력한데 그것도 특이해요. 그래요. 보통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더라.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마치 의도한 것처럼 직후에 이게 딱 언론에 보도되니까 여전히 한동은 왕따구나. 뭐 이런 해석을 낳잖아요. 글쎄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기분이 안 좋죠. 이 자리에 초대를 못 받은 최고위원들이 가뜩이나 대통령하고 만찬이 연기되고 대통령이 여전히 현재 지도부 중에 친한계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싫어하겠다는 얘기구나.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여권 내부의 이 소위 말하는 유난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만찬 가보셨어요? 아니 일단 윤상현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최고위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아마 만나주는 어떤 본인의 습관이 희한하게 이때 이 순간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상황 맥락 속에서 조금 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보기 좋은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하시라도 아마 소통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대하세요? 기대해야죠. 글쎄요. 말씀 많이 놔두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즉흥적으로 성사된 이 만남이나 그 구성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이 문제예요.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빈정상에서 뒤로 다 미루고 당 연천에도 안 온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뒤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 만남을 둘러싸고도 붙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가 쌓이잖아요 이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오해를 풀거나 좀 부드럽게 할 생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나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뻐라. 오해하려면 오해하라. 해라. 나는 뭐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확대되는 거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과도하게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 지금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절차적으로 지금 뭐 여야 정 의료계협의체 대통령실에서 전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출범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거의 뭐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한동훈 대표 하자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말씀 계속 이어 주세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조금 깊숙이 생각을 해보고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에 원래 당대표가 도와주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의정 갈등 문제에 대통령실은 2025년도 증원도 언급될 수 있지만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미 뭐 원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우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나 정부나.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어떤 전제적권을 달지 말고 다 열어놓고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자. 이건 거고 야당 입장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 증원안을 유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대통령실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안 된다. 안 된다의 방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장차관 경질해서 뭔가 의료계한테 진정성을 정부의 진정성을 한 번 더 보이고 또 장차관이 물론 의제가 이 정책 사안이 결정되기 전에 중간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경질하면 되겠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대화 상대의 불신을 누적시킨 책임도 있고 언행도 좀 과도했어요. 특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래 여야 의정협의체 하자. 여기는 이제 동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 사태가 파국으로 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룸을 안 주는 거죠. 실질적인 룸을 줘야 거기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조정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해봐라. 그런데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서 해봐 이러면 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당이나 여당 대표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로 악화된 여론이나 위급한 상황에 들러리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한동훈식 해법을 받아들일 의향이 대통령실에 있다면 룸을 줘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부는 안 좋은데요. 오늘 서정표 선수님 안 계시니까 말씀 굉장히 편하게 하시네요. 저는 김경진 의원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부 대변인은 아니에요. 정부 대변인의 의중을 회활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9월 9일부터 지금 아마 수시 원서 접수일걸요? 그렇죠. 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경쟁률도 엄청 높아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대학교 정원에 대해서는 다 이미 확정해서 발표가 된 상황 아니에요. 줄였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 대학별로 지금 입학 전형 절차가 이미 확정이 돼서 외부적으로 공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 어쩌라고. 아, 예.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내년 입시 조정을 한다. 이건 대통령이 오히려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고 이건 불가변의 상황이에요. 한다면 여지를 열어준다면 이제 2026년도부터나 이게 이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정협의체에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이제 언론사들 사설을 한번 봤거든요.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을 안 가리고 이쯤 됐으면 의료단체에서도 직역 이기주의를 좀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생각해서 제발 좀 이 협상의 테이블로 좀 오시라. 이게 의료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게 언론사 사설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의 고심 또 한동훈 대표의 고심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의료계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자꾸 2025년도 의대 정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대화를 할 수 있죠. 일단 두루 와서 함께 좀 얘기를 해 보자고 믿기가 아니고 예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고뇌어린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일단 던지고 봤다 이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대화를 해 보자 한번 그것까지 열어놓고 이건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를 하는 것이 갖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입시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게 가져올 혼란 그에 따르는 어떤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복품이 거셀 텐데 왜 이렇게 외통수로 이 상황을 몰고 왔냐. 그러니까 이 점을 저는 정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또 동시에 있냐면 올해 3천 명이 유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4천 5백 명이 정원이 되면 7천 5백 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없다. 인적 인프라도 없고 시설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적이 의사 수를 늘리자는 건데 전문의를 늘리자는 거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데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있고 의대생이 있어야 전공의가 있는데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데 당장 내년 3월부터 군의관도 배출돼야 되고 공중보건의도 배출돼야 되고 전공의도 배출돼야 되고 전문의도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딱 중단되는데 그러면 이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 또 의료현장에 응급한 위급한 환자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대학 입시에 혼선을 무릅쓰고라도 정부가 정책변경의 여지를 열어놔야 오히려 그게 궁극적인 이 정책을 도입한 목적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의료계가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정부가 완전히 백제화할 때까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 일단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 정도라면 거기에 정부가 막 초치는 얘기를 얹지 않는다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언론 추석 전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잘하셨고요. 대통령께서 초치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매년 400명씩 증원 10년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완강에 저항하는 바람에 지금 그때도 이게 파산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0명 가지고도 이게 의료계의 저항을 이겨내기 어려웠는데 사실은 2천 명 했던 거는 너무 초기에 정밀한 과거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문재인 정부 5년이니까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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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 5년 합쳐서 2천 명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아마 400명 10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이 되찾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사회에서는요. 옛날에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는 잡아가지고 와서 구속시키면 지도부들 구속시키면 해결이 됐거든요. 인신구금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독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게 정책 집행에 효율성이 좋은 나라들이 그냥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잡아다 가두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안 되죠. 다 각자 직역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게 있고 국민들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설득의 방안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놓고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보면.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0명 가지고도 좌초했던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정밀한 연구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게 명분에 맞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의사 숫자 증원이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이 당일성만 보고 나아갔던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좀 많이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강노연 후보인데요. 이 강노연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대표로 고소한다고 한 반면에 민주당은 고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출마와 그리고 이 고소 사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개입이고 민주당 쪽의 얘기는 권고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강노연 전 교육감께서 출마 의사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경쟁 후보를 사후 매수한 이런 법률적인 결론이 났잖아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선의로 준 거였다.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고 그게 선거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해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30억 선거비용 보존받은 거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환을 안 한 상태예요. 이것도 국민들 상식에는 잘 부합하지 않고 또 각 교육감 개인은 명예회복의 선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검찰 독재와의 싸움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탄핵을 넘어서 더 큰 탄핵으로 가야 되고 교육 영역마저 망치고 있는 정치권력과의 싸움이고. 그런데 교육감한테 부여야 되는 역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권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그 지위인데 너무 정치화되어 있어요. 출마 메시지도. 그게 이제 경선을 의식해서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더 큰 대의를 해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에 나오는 건데요. 진보 진영의 교육감 단일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후보들이 출마해 있고 광로영 교육감 전 교육감만이 사실은 서울 공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광로영 전 교육감도 훌륭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봤을 때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을 그동안에 배출해 왔던 그 진영의 대의를 생각해서도 곽교육감들에서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맞는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많이 나왔죠 그 얘기는.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폭적으로 지금 폐교를 해야 폐교하고 통폐합하고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가 들어와 있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 영역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교육 영역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낭비가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에 와 있어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박원석 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론형 교육감 얘기 자체가 지금 윤석열 탄핵 이 교육감 출마의 하나의 어떤 명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무슨 교육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면. 거기다가 지연 말단 얘기는 하지만 출마 안 하는 게 살이 합당하다고 한 얘기는 한동원 대표도 했지만 진성준 장책위 의장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보면. 특히 우리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언론사 사설을 봤더니 심지어는 경향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의 사설이 실린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어떤 편파적인 또 한쪽 진영에 경도된 사고를 가지신 분이 교육감으로 나오는 것은 교육 자치의 이념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모 행정관 법원 공판 기소 전 증인 신문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신 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 증언 거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증언 거부의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자기 방어 차원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 그건 본인 권한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분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실 산하에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특감반장 역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분의 행적과 관련돼서 의혹이 좀 제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다이시 가족이 타의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할 때 그거를 아마 지원을 했다. 현지에 가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현지까지 가서 지원을 했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대통령실 참모가. 그렇죠. 물론 대통령 가족의 이주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경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따르긴 합니다만. 그런데다가 이상직 전 의원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특히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스타제 소유 여부와 거기 취업특혜 이게 곽상도 의원이 최초로 문제 제기를 2019년에 했던 건데 그게 제기된 이후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매개로 이상직 전 의원과 서모 씨 사이에 모정의 취업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의혹의 의체인데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좀 이 수사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채용과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취업 이게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그럼으로써 서모 씨가 받은 급여는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이다. 이게 의체인데 그러기에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 취업이 통상의 과정과는 다르게 아니 그 중진공 이사장 채용이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취업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든가 아니면 경제공동체로 진짜 단정할 만한 그런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든가. 그런데 그 셋 다 지금 불분명하거나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이 명료한 진술이 없어요. 이상직원도 진술을 하지 않고 참고인 소환된 사람들도 진술을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적어도 여기다 관여됐다라는 건 검찰의 추정이고 검찰이 제기하는 의문이지 증거가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 대통령을 피의자 적시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 출신 우리 김경진 전 의원께서. 저 검사한 지 한참 오래됐어요. 검사 출신 빼주세요. 수사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수사하고 옛날 수사하고 워낙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인권이 없었나요? 옛날에도 과학수사 했어요. 과학수사 했죠. 말씀해 주시죠. 이 관계들. 그런데 옛날에는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그래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군요. 증언 거부하겠다. 나 한마디도 안 할래. 특히 변호사 요새 두 명 세 명씩 옆에 앉혀놓고 나 한마디도 못해요. 이런 경우들이 저희 수사할 때는 없었죠. 지금은 그게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조국 대표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할 때는 검찰에 가서 사법당국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검찰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고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법정에 가면 또 묵비권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 아니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죠. 진술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머릿속이 정밀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쉽지가 않은 게 뭔가 자기는 완벽한 플롯을 짜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지만 어딘가는 펑크가 나게 되어 있어요 보면. 입이 꼬이고 머릿속에 서사가 꼬이고 시나리오가 꼬이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편지가 않은데 미국은 그래서 이게 프리바게닝 제도도 두고 있고 아예 소추 자체를 당신한테는 면제시켜줄 테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라. 공범들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가 아예 미국 법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영화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실제로 미국 법정의 현실이에요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언 거부하는 것 자체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는 조항들도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 저 선서 안 하랍니다. 아예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자체로 징역한 3년쯤 갔다 오세요. 실제로 미국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정도의 사실은 시범적 모범을 조국 선생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지금 엊그제 어제 법정에서 증언 거부한 행정관 이런 분들이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분은 아직 모르겠고요. 소환받은 바 없으니까. 이번에 원래 공판전 증인신문이. 그거는 본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드린다는 거지. 본인이 직접 소환 나와서 증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슨 엉뚱한 공수처나 만들고 검찰 어떻게 보면 수사 권한 파괴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 수사 현실이 어려워진 상황에 감안해서 차라리 증언 거북제라든지 법정 모욕죄를 신설해서 이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는 본인 참모들이나 장관들이나 자식들이 돈 받고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들이 검찰의 수사 끝나고 나면 구속되고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본인이 고객을 푹 쓰이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죄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뭐 별거라고 이런 걸 가지고 검찰이 나를 탄압해.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희한한 주류가 됐고 국민들이 지금 그런 말을 믿고 따라가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난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면포뱃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김경진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뭐 단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적다. 그런데 이제 막 스토리는 짜여져 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잖아요. 신모 씨라는 분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좀 위험한 취업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친인척 제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민정비서관한테 보고하고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어요.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안 했다. 그걸 안 한 것 같고. 그럼 민정수석 당시 조국 민정수석 몰랐다니까요? 조국 민정수석은 슬쩍 본인 선을 딱 긋더라고요. 이상직도 서모 씨라는 분도 모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민정비서관인 당시에 백원우 비서관이 전적으로 알아서 한 거지. 나는 관여되어 있지 않다. 백원우는 입을 싹 다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 취업이. 저도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부적절하고 이런 처신이 곧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걸 또 대통령한테 직접 부를 수 있는 거냐. 이런 점에서 조선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선 지켜봐야 된다는데요. 짧게만. 지켜보죠 뭐. 지켜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얘기 정말 많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